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프로토스로 선불곰 하는거 상대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테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새 보니까 이 빌드가 나쁘질 않은데 프로 단계에서는 또 등장 안하더라구요 이게 좀 뭔가 단점이 좀 있나봐요 나도 어떤 단점일지는 모르는데 제가 뭐 프로 프로토스의 프로게이머랑 테란 프로게이머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그 왜 안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빌드인거 같아가지고 쓰는거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해야할까 초반에 상대방이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저는 사도를 굉장히 빨리 보내가지고 앞마당을 견제하는 그런 토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 레더 하면서 느낀 사람도 굉장히 많을텐데 어 그래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이 빌드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가스통에 붙어 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가스럭시 못해요 이럴 땐 일단 해놓고 일단 사실은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 지워되니까 앞마당을 짓도록 하죠 이거 이거는 그냥 붙여놓을게요 또 뭔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실을 달아줍시다 그 다음에 바로 기술실을 달아줍시다 돌아오죠 그 다음에 가스 지워두고 150이 되니까 운송장을 짓도록 합시다 누구 뭐야 사신 잡아주... 사신으로 바로 충격탄 눌러줄게요 자 지금 보면 상대방이 딱 보니까 사도를 빨리 보낸 느낌이죠 그래서 불공 충격탄까지 찍어주고 이거는 기술실 달아주고 완성된... 되니까 병영 한 개 더 요새는 우주관문에 느리게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3개까지만 뽑을게요 그렇죠 이런 거 쉽게 막을 수 있고 이제 사이클론 뽑는 거는 당연히 불공 뽑으니까 상대방이 예언자한테 약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자극체까지 올립시다 원래 사이클론이 예언자 마켓트 제일 좋아가지고 완성되면 병영 한 개 더 추가하고 반응을 올릴게요 자 이제부터 해병 찍읍시다 자 이제부터 해병 찍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탱크를 뽑아놓을게요 사이클론 본진에서 덱을 타고 입구를 막아줍시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한번 스캔 한번 뿌려볼게요 상대방이 뭔지 모르겠네 파수기도 있고 추적자도 있고 하니까 암흑기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멀티 먹은 걸 수도 있는데 우주광 올려줍시다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네요 왜냐면 아무것도 알아가지고 이건 기도실 그 다음 탱크 뽑아줄게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이 그냥 무난한 멀티 먹는 플레이 같아요 이것도 상대방 쪽으로 봅시다 전투방패를 찍어줍시다 실수했네요 제가 반응을 올리고 판멀티를 해병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전멸이네요 지금 상대방 보니까 산멀티가 아직도 없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산멀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면은 테란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토스가 근데 아직까지 없는 걸로 봐서는 물레몰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뭘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거 그 으로선 나오는 타이밍에 러시를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사이클론은 그냥 여기다 냅둘 거예요 혹시 모르는 뭐 빈집 그니까 이제 상대방이 자 사안분 감기 없이 있기 때문에 그 으로서 함께 찍읍시다 그리고 두개 추가해 주고 상대방의 멸자가 굉장히 많네요 이건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만 더 모으고 지금처럼 근데 거신이면 싸워도 되거든요 거신이면 그만큼 멸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멸티로 지금 먹는 거면 이거는 여기서 견제하는 척 하면서 뭔가 이제 드랍을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만 더 참을게요 해방선으로 후속으로 찍어주고 왜냐면 상대방이 거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방선이 좋아요 부속 건물이 준비됐어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이러면서 고독에 사네요 업그레이드 끝 거기에 공설 못해 이기업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드랍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조여보죠 한번 해방선도 나왔겠다 이건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그리고 3몰티 먹어주고 이럴 때 테라는 항상 강력을 꾸준히 찍으셔야 돼요 저 광물지대는 광물이 더 필요해 다위를 열려야 돼요 이업 찍어줍시다 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사이클론에 내끈 거예요 이제는 네번째 몰티도 지워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테라 토스 병력 자체가 거신도 없는 조합이라서 세방선 탱크 불금 조합을 뚫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틀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빌드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전함이 있죠 상대방 처음 사도를 쉽게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사도가 아니더라도 전진 관모녀도 불금이 처음부터 나오면은 상대할 만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단점은 예언자는 이제 저 뭐냐 사이클론으로 상대하면 되고 그나마 이거에 대한 단점이라면은 상대방의 예언... 그러니까 우주관문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언자를 막 두기 모아서 와가지고 사이클론을 죽인다든가?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신으로 여러분들이 잘 서치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이랑 두 번째 판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처음... 첫 번째 판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판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저는 아까 판 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어떤 걸 타이트하게 할 거냐면은 우주공황을 좀 더 빨리 올리고 그리고 트리플도 좀 더 빨리 올려가지고 광물이 부족해 좀 더 최저카를 맞출 생각이에요 방금은 상대방이 이제 트리플을 굉장히 늦게 먹는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트리플을 늦게 먹으면서 좀 병력 위주로 한 거였는데 이번 판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자원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힘내줍시다 근데 상대가 이제 4,600이라 되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되게 못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좀 잘하는 토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라 그냥 잡히는 대로 하는 거라서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기도류씨 올려주고 복급고 이건 뒤로 빼주고요 상대방 쪽으로 바로 달립시다 그 다음에 우수광장 밀뻑 Ladies mans 고 arrival 간설 건설 으 위주로 간설را 아리밀 준비 완료 말해봐라 мар와라 우, около loud 8,000,000,000,000 하, 83,000,000,000,000,000,000,000 그 외친 저는 빨간 양자레가 그리고 또 불곰 alltså 누군요 그 다음에 이동 리범 빼둡시다 불곰은 두 마리까지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앞마당 확인까지만 하고 앞마당이 없으면 바로 벙크로우치면 되니까 앞마당이 있고 이러면 불곰 두 마리까지만 찍고 방향을 올릴게요 아까처럼 불곰 세 마리까지는 조금 과투자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상대방이 멀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가 밖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신이 들어가서 정차를 좀 해줍니다 상대방이 전멸이에요 이러면은 사실 사이클론 취소해도 되긴 해요 근데 취소 안 할게요 반응으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탱크까지 찍어주고 우주공항을 빨리 올릴 거기 때문에 가스를 좀 더 빨리 올립시다 여기서는 이제 우주공항 올릴게요 탱크 찍고 남은 가스로 상대방이 전멸인 걸 봤으니까 이제 암흑기사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암흑기사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모아도 되거든요? 암흑기사 생각할 거면은? 스캠 만화를요? 반응도 한 개 더 늘립시다 웬만하면 300만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반응으로 달고 해병 위주로 뽑을게요 자 사실은 살아남은 걸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공학연구소도 같이 올려주고 자 지금 보면은 추억자랑 파숙이 있고 로봇공학시설이 있기 때문에 암흑기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트리플 빨리 올린다 했죠? 지금처럼 빨리 올려줍시다 한 5분 30초 올렸네요 공업 누르고 이것도 기듯이 누르고 이제부턴 불곰이랑 좀 섞어서 찍을 거예요 해병이랑 아까는 해병만 찍은 이유는 돈이 좀 부족해서 해요 이거 트리플도 올려야 되고 우르선 찍어야 되고 탱크 찍어야 되는데 불곰은 100원이고 해병은 50원이라 지금은 이제 다 올렸죠 올릴 거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올린 겁니다 이제 공격 갑시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좀 더 훨씬 빠르죠 아까보다 자 이건 안갑니다 왜 안가냐면 상대방이 제가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투방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싸워둬로 와도 전투방패 되면 이로써는 6개까지만 찍죠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보면 거신기지이기 때문에 탱크를 뽑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말해 거신이 아니면은 지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전투방패가 곧 되겠죠 양도 끝나서 작물이 더 필요해 가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준비 끝내 이번엔 억실하겠지 장물이 부족해 일꾼 좀 야 빨리빨리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빠져줍시다 굳이 뭐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테라는 이런걸 잘해야해요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빠지는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좀 더 싸웠으면 아마 멕했을거에요 왜냐면은 이제 탱크 토스가 돌진도 되어있고 거신기 두개가 되면은 바이킹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만약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빠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항상 신경 써주고 이런 식으로 옵저버도 미리미리 커트해주고 지금부터는 굳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티 늘리면서 상대방 멀티나 언제 먹는지 체크해 좀 해주죠 상대가 오는 건가요? 아니네요 사실 다른 맵이면 이럴 때 드랍도 굉장히 좋은데 인맵은 드랍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멀티나 상대방은 네번째 멀티를 좀 확인해주는 게 좋겠죠 언제 먹나 여기 없고 여기 있을 확률이 좀 있겠네요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주공항에는 한 개 더 늘리죠 테라가 그냥 토스가 멀티가 만약에 진작에 좀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밍을 잡아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네번째 멀티 먹어 줍시다 이것도 반응으로 해주고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토스전 여기서 뭐 그 병영도 세 개 더 들리죠 이건 뭐지? 자 지금 블랙범을 보면은 여기다가 자리 잡으면 굉장히 좀 세거든요 여기서 한번 공격을 가볼게요 바이크는 여기다가 두고 한 개 해주고 이거는 이득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령만 추가해주면 돼요 유령 추가하고 해방선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의 거신을 다 잡았기 때문에 분열기랑 여기쯤 있겠죠? 가볍이요 유로선만 살아도 올라가면 돼요 유로선이 다 잡혔으면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여가지고 좋아요 벌써 200 됐죠? 일꾼 좀 더 붙어야 하지 않겠어? 토스도 바로 못 와요 왜냐면 분열기랑 거신 다 잡혔기 때문에 사과가 어렵게 해주죠 해당선 지금 점사 못 가고 상대가 확실히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점수가 낮다 보니까 피지컬로 이긴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점사 그러니까 상대가 분열기도 너무 못 쓰고 저는 피지컬로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 분열기 다 잡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어 이 빌드가 초반에 안전하다는 거 그런 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테라는 항상 압박하는 것과 상대방이 멀티 먹는 타이밍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좋은 자리 잡고 잘 싸우면서 선보전 해주고 이런 바이킹이랑 위로선 같은 거 잘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병력 조합이 집정관 위주가 되어버릴 때 그럴 때쯤에 유령 섞어주고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분열기 위주로 간다고 싶으면은 해방선도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